하이 헬러 오늘은 머리를 어떡하지 일단 머리를 해볼게요. 평상시 하는 그대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쌩얼도 공개하고 정말 별걸 다 보여드렸었는데 머리를 감고 나와서 안 말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게 나은가 이렇게 하고 다닐까 봐요. 끝입니다. 저의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저 옛날에는 머리 만질 줄 몰랐고 펌을 한 상태로 그냥 다녔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왜 펌을 했을까. 그래서 어떠다 보니까 머리 손질하는 것에 좀 입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펌을 안 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다가 이제 이것도 안 하고 저 요즘에는 이걸로 해요. 일단 젖은 상태에요. 머리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난 그런 거 정하지 않는데 일단 젖은 걸 말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 이제 머리 말리기 드라이 단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미용 씨에서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아 뜨거워. 저거는 같은 경우는 일단 두상이 여기가 좀 봉긋하게 솟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볼륨감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커 보이고 왕대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볼륨을 다운시켜야 돼요. 제가 사실 머리를 좀 못 만져가지고 아 머리 잘 만지지 이것도. 아 이거다! 잘 만지는데 귀찮아해 너무. 그치? 맞지? 그래서 막 파마를 하려다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머리 안 만지기 위해서 하려는데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여기 이쪽도 약간 아시안 핏이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운시키고 여기 다운시켜주고. 그렇지만 이쪽 앞머리에는 보륨감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걸 알지 않고서는 내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르면 손질도 예쁘게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완전 이거 애매한 길이잖아요. 이거 봐. 이게 거지존이라고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헤어 악세사리를 많이 사줘요. 일단 아이 해볼게요. 저는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면 약간 가르마를 탈 건데 4.5 대 5.5에서 탈게요. 요 정도에서 가르마를 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드라이를 말리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쓸어내리면서 말리는 거야. 앞으로 쓸어내면서. 앞으로 쓸어내면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쪽도 이렇게. 뒷머리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려요. 앞머리가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쪽으로 자라면 이쪽으로 말리고 이쪽으로 자라면 이쪽으로 말리고. 반대로 말리래요. 그래갖고 이걸 최근에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앞머리 맨날 이렇게 서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하늘로 솟구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르마를 탈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절로 말리고 이쪽은 반대로 말리고 그렇게 말려야 돼요. 뿌리가 이렇게 가르마 타는 위치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항상 말릴 때 한 이만큼씩은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반대쪽도. 완벽하게 다 말리면 안 돼요. 한 80% 정도 남아있다 할 때. 그때부터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이거는 안 써요. 이제 광고가 아닙니다. 다 제가 돈주 산 거 이거 옛날부터 쓰던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꺾냐. 그리고 이게 가르마가 한 가지로 계속 타고 다니니까. 그 한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미치겠어. 가르마를 자주 바꿔주라 이 소리예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바람이 쟤보다 좀 더 약하게 나오고. 이제 열로 세팅하기가 좋아서. 이제 이걸 씁니다. 이 정도 말렸으면 여기 앞머리 여기 가르마 탈 부분을. 살짝만 뒤로 한 번만 말릴게요. 반대로 이쪽도 반대로 이렇게. 자 다운대로 이렇게 말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이제 손질이 시작됩니다. 꼬리비 여기 끝으로. 이렇게 하고. 타졌어요? 네 타졌어요.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보는데. 이게 끝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러고 나오는데. 머리 다 젖은 상태로. 그렇죠 머리가 잘 안 말라요 저. 일단 말릴게요 그럼. 앞머리 볼륨감을 좀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앞머리잖아요. 한 담만 이렇게. 그렇게 드라이를 했어 같아? 이렇게 한 담만 일단 해요. 롤빗으로. 뿌리쪽을 살려주면서. 끝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조금만 하고. 이렇게 싹 밑으로 빼주는 거야. 이거 조금 잘못했다. 괜찮아요 이건 수습 가능한 거니까. 이쪽도 반대로.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서 반대로. 이쪽을 빼주는 거야. 내가 가르마 탈 방향으로. 드라이는.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빼냐.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혹시. 뭐야 이게 뭐야. 아니에요. 사실 이게 끝이긴 한데. 잠시만. 그래서 오늘 앞머리를. 충동적으로 잘라보려고요. 왜 자른다고요? 두 번째 단 할게요. 2단. 볼륨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눌러갖고. 살짝 올리면. 여기 뽕이 들어가잖아요. 보이시나. 열을 주고. 시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손질하기가 정말 수월해진다는 거. 이제 이거 풀어주시고. 저번에 완전히 실패한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이렇게. 삔을 꽂고 나왔던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앞머리다. 정리 놓고 자르라고 그랬어. 앞머리죠 여기까지가. 자 이제 이만큼을. 잠시만 무서워. 이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러서. 이렇게 자르라고 그랬어. 다른 건가요?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손 잘라지 말고. 오. 이거 그냥 잘랐거든요. 보이세요. 자 이제. 여기다 놓고. 오. 좀 괜찮게 잘랐어. 오. 좀 잘 자른 것 같아. 주쵸 잘 잘랐어. 오. 지금 역대급이야. 역대급으로 잘 잘랐어.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 모양대로 잘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를 조금 볼륨을 죽여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르마를 탈 거니까. 바람으로 좀 결을 타줄게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결을 타주면. 얘네들이 끄트리가 이제 돌아가요. 바람으로 결을 타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튀어나왔잖아요. 여기를 또 죽여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결을 타주고. 눌러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어 저 이렇게 잘 자른 거 처음이에요. 오. 너무 완벽해. 아니 더 잘라볼게요. 아 더 자른다고? 너무너무 잘 잘랐기 때문에 지금. 난 예술 같다 생각하고. 손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만 더 잘라볼게요. 이제 삼각형. 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 됐다. 자. 자르겠습니다. 봉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뭘 하냐. 뒤통수가 또 너무 납작해지면 또 안 예뻐요.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뒤통수가 이렇게 뽕 살고. 목 라인 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요런 라인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 라인을 좀 잡아주려면. 머릿결을 좀 차별해주려면. 맨 겉에 단 한 단만. 조금씩만 할게요. 한번 요렇게 한 번씩만 해주면. 머릿결이 좀 정돈이 되죠. 어. 괜찮아요. 진짜 좀 잘. 이게 이거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은 이걸 할게요. 이렇게. 아주 그냥 말아줄게요 오늘. 슈우. 슈우. 못하는데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앞머리도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진짜 잘했지? 브라이 하고 다녀야겠다. 어? 괜찮은데? 자 이제 가르마를 탔어요. 여기 두피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진짜 망한 거예요. 가르마를 탔지만 두피가 안 보여야 돼.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 사실 이런 거 다 가장 다 생략하고 이것만 해도 되는데. 제일 약한 걸 해놓고.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주는. 살짝 들어줘서. 뿌리 쪽을. 요렇게 나오게.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다가 열을 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S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싼 머리띠가 있어. 고가의 머리띠인데. 이렇게 딱 묶어주면. 어때요? 이 상태로 다녀도 되고. 이 상태에서 저는. 묶는 걸 좋아하죠. 그냥 말로 나오는 저런. 아 그냥 말로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커트를 진짜 잘 잘라야 돼. 만약에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다.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인데. 이거를 스프레이를 어디다 뿌리냐면. 밑에서 이렇게 힘 받쳐주는 부분에다가. 여기 뿌리 여기다가 살짝.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이렇게 가리고 뿌려야 돼요. 이렇게 한번. 여기 뿌리 안에만. 살짝 한번. 탁 잡아주고. 많이 뿌리면 또. 머릿결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이. 이렇게 해서. 땀바닥에 톡 떨어져고. 자연스럽게 깨진 것처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찍으면. 긴 머리같이 나와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귀찮은 날. 요즘에 많이 귀찮은 날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브루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앞에. 이 부분만. 이렇게 해갖고. 1. 2. 3. 이렇게 하면. 저 피백 느낌 있다. 저. 어 그러네. 그쵸. 가닥가닥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살려주고. 이런데도 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착. 착. 이렇게 뿌려주면은. 오래가죠 이렇게.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끄면. 끝입니다. 우와. 나 지금 보면서 좀 놀랐는데. 그냥 이러한 헤어밴드를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대충인데. 신경을 썼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머리는.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링. 소영이는 오늘 지금. 방금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피곤한 스타일이죠.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뭐. 해서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럼요. 하면 된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